잠깐만 이거 설마 이거 무너지는거 아니겠지? 이 건물 무너질라고 소리 나는거 아니겠지? 이거 누구야? 잠깐만 여기 미쳐봐 저기 빨리 가봐 이거 가봐 이 시리다 형 이거 한번 기다려봐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시선 기도하라 아까놈이 아내 뭐냐? 와 나 순간 소름 오자냐? 봐봐 뭐냐? 봐봐 와 나 순간적으로 머리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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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와아.. 뭐야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게 이걸 할 것인데.. 뭐래 있어? 고무? 스티로폼? 우와.. 뭐에요? 이거 보고 뭐라는거에요? 뭐.. 모잔데? 모잔데 모자 진짜 모잔데? 끈 달렸잖아 모자에요 모자 끈 달렸어 끈 달렸어 관디 머리가 들어가게 너무 조그만거 아닌가? 너무? 모자에요 모자 모자는 모잔데 끝까지 달린거 볼게 뭐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이거하고 이 건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나게 많아 저 비닐에 쌓여있는 것도 다 모자라는 소리에요 다 모자에요 모자 비닐에 쌓여있는 것도 이건 비닐에 다 풀려있는 것들이고 다 모자 저 비닐에 쌓여있는 것들 다 다 모자 와.. 다 모자 모자 등장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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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오.. 워.. 워.. 워... 워... 와따, 여기 떨어져야 돼 이러면 이렇게 ㅈㄷ 되는거다 바닥봐봐 ㅈㄴ 기자네 깜짝이는 시간이다, 벽돌이 내렸어요 벽돌이 아니구만 나도 벽돌이 날아가고 발로 잡았거든 벽돌이 날아가서 와 바닥 아파서 여기 떨어져 보면 진짜 여기서는 뭐 이상은 없겠지만 와 깜짝이야 와 왜 뭐 있는 줄 알았네 다 분위기 지려버린다 야 분위기 이렇게 지려버려 야 봐라 바닥 잘 비춰라 이거 봐봐 뭐 또 뭐 구멍인데 조심해 진짜 여기 구멍에 빠져면 지지와요 바로 와 자세 나오는데 야 진짜 빠져러 위에도 있어요 층마다에겐 다 있다 와 와 이거 바로 빠져버린다 층마다에겐 다 있던 소리야 진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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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버려 바로 바로요 바로 빠져버려 이 분이 왜 존나 무섭게도 이게 금가있냐 이거 설마 이게 와 이거 왜 올라갔냐 무너져버려 그러시나 설마 이 튼튼한 것이 아니 아니 여쭤버려 아 오늘 뭐 해도 여기 분헌실리가 있겄냐 아 층마다 다 있네 아 아 아 근데 여러분들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이상하게 뭐 기운이 이상하다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1층에 있을 때랑 2층에 있을 때랑 지금 내가 3층으로 가려고 조금 올라갔잖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묘해 묘해 진짜 나무가 당당히 기네 근데 2층하고도 지금 반 올라왔는데 나무가 더 길어 우리가 지금 2층하고 반 올라왔거든요 간뒤 한 4,5층 높이 정도 될 것 같아 나무가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것이 딱 느껴지네 안 그래요?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이 공사를 불과 1,2년 전에 3,4년 전에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이 공사를 무슨 소리가? 뭐야? 있어? 너 벗는 소리인데 오케이 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와.. 갑자기 뭐.. 사람 달려놔서.. 와.. 갑자기 뭐.. 사람 달려놔서.. 와.. 나 무서워.. 우리 아예 아무리 달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태웠는데.. 안에는 다 썩었어 지금 썩었어 봐봐 다 썩었다는거지? 아니.. 와.. 이런 모자가 또 있다나? 진짜.. 바닥에.. 여기 계세요 있다니까요 말소리..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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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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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은 안 잡힌다.. 화면은..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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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 고마.. 이.. 그래서.. 그럼.. 이.. 뭐지? 움직인다야? 어디로 간다야? 어디야? 저쪽으로 간다 지금? 어디쪽으로 가는거야? 사라졌다야 우리가 자꾸 지루차다보면 뭐라 뭐라 하고 빛을 비추고 있을게 쏙 들어가보네 다른데로 가보네 여기 잡귀들이 잡귀들이 뭐가? 와봐! 누구야? 또 내려가게 만드네 우리 저 꼬마하고 얘기하고 있을때 꼬마는 얘기하고 있을때 뒤에서 우리 쳐다보고 있었네? 그것도 모르고 저 꼬마애들만 신경쓰고 있었네? 나는 몰랐지 난 지금도 모르겠네 올라갑시다 체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또 101개 또 101개 감사합니다 또 101개 무슨 소리 what 방금 밑에 층에서 트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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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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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모습이 있는거지? 뭐야? 이건 뭐 연장으로 때려야해 소리나는 소리라나 아 제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연장이나 뭘로 누구냐 연장으로 뭘로 발로 이 소리밖에 안 나 이 소리가 화이트리는다니까 뭐야? 잠깐만 이거 설마 무너지는 거 아니겠죠? 형이 이 건물 무너지려고 소리나는 거 아니겠지? 와 이 건물 무너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제발 제발 누구냐 야 뭐야 따라야 돼 이게 뭐야 미쳐버리겠네 나 강웅 못 찾겠다 형이 더 못 찾을게 나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이 방금 소리 뭐야? 차 문 닫히는 소리 뭐야? 차 문 닫히는 소리 뭐야? 참문 닫히는 소리 뭐여? 누구야? 누구야? 어? 뭐야? 웃음소리 뭐여? 웃음소리 비웃는 거 들었어요 참문 닫힌 소리 뭐여? 웃음소리 뭐여? 근데.. 굳신 기운이 더 세 저 차는 지금 우리 차고 저 차는 우리 차 후레쉬 하나만 더 줘봐 후레쉬가 왜 이렇게 약하냐? 약하긴 했어요 우리가 지금 차를 최대한 안쪽으로 넣었거든 여기 말고는 차 댈 데가 없거든 지금 우리 차 말고는 안 보이네 와..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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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여? 잠깐만.. 저기 미쳐봐요 빨리 가봐 여기 가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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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발자국이 발자국이.. 저거 동물이야? 저 쪽제비 대굴동같은데? 저 쪽제비 대굴동같은데? 저 쪽제비 대굴동같은데? 와 나이스 지렸어요 지렸어 방금 지렸어요 오지마까지 안쌌어 지금 바로 제대로 해버렸다 청심은 다섯개 먹기 잘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한동밖에 안들어 황것도 안보여다 여기가 세네동이 될건데 동이 4개인가 될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여기가 또 가는 시간도 있어서 와.. 이제 안 보이네 안 보여 안 보여 폐교를 폐교를 허물고 폐교를 허물고 폐교 그 위에다가 그물을 올린거에요 폐교를 good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